원래 7번 쪽으로 나가야 했는데 8번 쪽으로 나온 이유는 여기 에스칼리에더 있어요 이쪽으로 나와서 상관없거든요 길메기지 이 자리는 올해 안기부 자리였고 안기부가 서초동으로 이전해 왔고 여기로 옮겨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이런 길을 가는겨 이게 길 맞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온거야 여기에도 짓들이 있네 되게 좋겠다 여기 엠티비 타도 되겠는데 여기 어떻게 올라오는데 내리막길 있네 카이스트까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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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ようなものを目指します。 にいれば大丈夫です。 そこの部屋はまた雑踊りやすいんです。 私は、ここで僧侠が増えられている。 私はあなたの日でもないのですが、 私は私は大きなところを知りたい。 私はミックスマッサージをしました! 私は... 도대체 나는 뭔가 오늘도 그려오네 오늘도 달려오네 그곳에서 거의 다 온 것 같아 노골에 집어있어 전망대 땀에 닿고 그러지마 땀에야 지나가는 바람이 시켜주겠지 역시 바람이 시켜주고 있네 어쩌라고 싫어 가자 GOP 내려가는게 억울한데 여기 잘되어 있네 밤에도 라이트가 켜지니까 밤에 산책 많이 온다고 하더라 이 산속을 그곳에서 네네 이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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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길이 어딘지 알았어 이 계근 아니야 집에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야 돼 파악 다 있어 이제 끝에 다 온 것 같다 그냥 마지막 넘어간 거 아냐? 역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직도 가고 있는 중 이건 경희대에서 그려놓는 것 같다 저기가 끝이다 저번에 여기 지나갈 때 여기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궁금해 했었는데 여기가 그 길이네 나쁜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했던 게이트랑 달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집은 2km 남았나? 퇴근 시간이라서 이제 차들이 많아지고 있어 카이스트 정문인데 내가 알고 있는 데는 후문 이제 거의 다 집에 왔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더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